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안병호 전남 한평군수가 이번 6.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여성 3명이 지난 2014년 안병호 군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. 안 군수는 이에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안병호 군수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3선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.